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집에서의 말씀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무렵 엘리아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아는 그들에게 꿈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세 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아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어들어 올려줬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근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다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아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아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안봉한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엘리아가 칭찬을 받습니다. 엘리아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올랐다. 바할 신을 믿는 예언자들은 백성에게 물질적인 번역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예언자인 엘리아는 백성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백성은 마음이 왕고해져서 하느님의 뜻과 그리감은 행동을 고집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가뭄은 하느님 진노의 표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른 이유 곧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려이기 위함이라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해계와 사랑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엘리아의 목소리는 큰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귀에 새로 울려 퍼지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배무하신 다음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서 엘리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전통은 메시아 이전에 엘리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기에 주님께 마서려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성경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두고 그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아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마음이 왕구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세례자 요한이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엘리아가 돌아왔음을 깨달으며 곧 요한이 새로운 엘리아였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